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스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여러분들 낮에 뉴스 보셨죠? 14시 49분쯤이었나? 그때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시켜버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없어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철수를 했고 개성에선 철수를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철수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하고 평양하고 다이렉트 전화는 있어요 다이렉트 전화하고 팩스는 있는데 그거를 지금 북한이 끊어버렸죠 북한이 지금 전화상 끊어놨죠 아마 근데 이제 가위로 자른 건 아니고 아마 이 다이렉트 전화기 전화선을 빼놨다가 다시 꽂아놨다가 빼놨다가 꽂아놨다가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우리는 아마 우리가 끊은 적은 없어요 우리가 끊은 적은 없는데 사실 이거는 외교적인 약간 예의예요 외교에 대한 예의인데 아무리 이게 수교국이 아니더라도 그 외교상의 문제로 전환을 할 수 있거든 물론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외교를 간절할 일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우리나라에 통일부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우리나라가 통일부가 따로 있을 정도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통일에 대한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아마 통일부라는 부서는 아마 계속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건국 초기에는 통일부가 제일 중요했는데 지금은 통일부가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중요한 부서인 건 맞는데 통일부가 제일 중요한 부서는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개성공단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역사를 준비를 해봤어요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 개성공단 개성공단은 여러분들 2005년에 이제 시설이 가동을 시작을 했어요 입주를 시작해서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개성공단은 네 몇 년째 폐쇄가 됐죠 개성공단은 폐쇄가 됐고 공단은 원래 재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연락사무소마다 지금 철수하고 없어진 시점에서 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사실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개성공단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역사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6월 16일 낮에 있었던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발 사건과 관련하여 급하게 제작된 컨텐츠고요 제가 여기를 폭발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요 네 그 노란 딱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폭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 영상 제목에다 폭발 폭파 뭐 이런 단어를 직접 쓰면 거의 노란 딱지가 붙거든 근데 이제 요즘은 노란 딱지 방지권을 쓸 수는 있어요 교육적인 내용이면 노란 딱지 방지권을 쓸 수 있지만 시사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좀 특정 집단이 민감하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사실 오늘은 제가 노란 딱지를 좀 각오하고 올리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댓글들에 대해서는 네 아무래도 좀 빡세게 관리를 하겠죠 자 그래서 2000년에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개성공단 설립을 합의를 했었고 그래서 2000년에 바로 착공을 들어갔어요 바로 착공 들어갔고 2004년 완공 2005년에 입주를 개시했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후로 그런 이제 유신 독재 시대 때 그 독재 정치와 맞서 싸우고 그 다음에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까지 이끌어낸 거를 합해서 노벨평화상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이제 2005년부터 개성공단 입주를 개시했고 2007년 3월 6일부터는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발의돼서 바로 통과됐어요 이제 임종석 전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이 발의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 의원들 투표를 붙여서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이 개성공단의 특징은요 공용화폐가 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그 지표를 쓰지 않아요 참고로 우리나라하고 북한의 환율이 좀 차이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1원이 우리나라의 10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 공용화폐가 있기 때문에 그 달러를 쓰고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밀당 분위기에 따라서 통행지한의 강도가 자주 바뀌었어요 어떤 때는 막 출입이 통제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고립된 사람들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계속 바뀌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에 있었던 남북공용 편의시설은 대표적으로 이제 보광 패밀리마트가 있었어요 지금은 CU로 바뀌었지만 CU에 두 개 지점이 있었어요 두 개 지점이 있었고 금강산에도 지점이 있었던 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2008년인가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됐고 그 다음에 이 패밀리마트에서 여기도 이게 개성공단도 2016년에 철수를 하게 되면서 이 패밀리마트는 CU는 네 현재 철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 개성지점 개성공단에 우리나라 은행이 딱 한 개 지점이 들어갔는데 바로 이게 우리은행이에요 이 우리은행 개성지점이 들어갔는데 역시 이 은행하고 편의점의 거래 화폐는 달러였어요 달러였고 카드 거래는 안 됐어요 점표만 거래가 됐고 점표가 이제 여러분들 지폐인 거 알죠? 지폐 수표만 거래가 가능했고 근데 이제 개성공단이 철수를 하게 되면서 우리은행 개성지점은요 현재 이제 우리은행 본점이 그 퇴계로일과 그 퇴계로일과의 우리은행 본점이 있죠 거기에 가면 임시영업소가 있어요 개 그 개성지점 임시영업소 해가지고 원래는 그 뭐냐 학교 캠퍼스에 은행 영업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점의 규모가 있고 영업소의 규모가 있고 그냥 자동화 코너 ATM만 갖다 놓은 그 업소도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개성까지 그 통근시위버스가 있는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 통근시위버스는 보통 이 현대 개동사옥에서 그 현대 개동사옥 어딘지 알죠? 그 안국역 사거리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그 창덕궁 옆에 그 창덕궁 옆에 그 개동사옥에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의 수도시설은요 이제 아무래도 공단 돌리려면 산업용수가 필요하잖아요 산업용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산업용수 쓰는 김에 또 이제 그 북한의 인력도 출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인력들도 출퇴근을 하니까 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민간 생활용수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 수도시설은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기술로 건설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자본이 없으니까 다 우리가 했죠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이 이제 가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이 생겼는데 이 그린닥터스 병원은 의료봉사단체인 선한 의료인들이 개원을 했어요 개성에 개원을 해서 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누구든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운영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는 이제 인재대학교 부속병원 있죠 인재대학교 부속병원인 일산백병원이 개성공업지구 부속의료원을 개원을 해요 참고로 인재대학교는 부산에 있어요 인재대학교는 부산에 있고 그리고 인재대학교 대학 부속병원이 백병원이고 그러니까 원래 백병원이 그 여러분들 그 뭐냐 그 시명이 그 뭐냐 고자 판정받았다는 물론 실제 역사상으로 고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장면이 나오는 그 백병원 그 백병원이 그때는 서울에만 있었는데 어쩌다가 인재대학교가 백병원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백병원은 네 그래서 이제 서울백병원을 바뀌었는데 부산백병원이 본원이고요 그리고 백병원이 이제 일산에도 생겼는데 이제 일산백병원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백병원들 중에서 개성하고 일산이 제일 가까우니까 그래서 일산백병원이 부속의료원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삼성병원이 뭐 북한의 의료원을 만들었다 하면 강북삼성병원이 부속의료원을 만들었겠죠 서울에만 있지? 아닌가? 음 어쨌든 어쨌든 아니면 이제 현대쪽에서 이 병원도 했었으면 서울아산병원이 저기 부속의료원을 또 만들었겠지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남북관계 밀당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척도 자 여러분도 혹시 KRFE 줄여서 좀 더 줄이면 KR이라고 하거든요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 그래서 한미연합훈련 한미연합사령부가 주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앵관한 4단급 군단급 부대들은 다 이 KR훈련 이거 매년 봄에 하거든요 참고로 저는 군수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대가 이 한미연합훈련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어요 직접 참여는 안했고 근데 이제 그 소대장이 그 교육훈련과 관련된 이 관련 업무를 하는 장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군단 본부대 가가지고 이 한미연합훈련에 참여를 했었죠 그래서 이 한미연합훈련을 참여를 하면요 이게 휴일에도 훈련을 해요 휴일에도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 이제 전투 휴무를 할 수 있어요 전투 휴무를 한 이틀 정도 줘 그래서 소대장이 그 다음에 이제 전투 휴무를 하고 이틀 동안 휴가를 갔다 오더라고 어쨌든 휴가를 갔다 왔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976년에 시작된 팀 스피리트 훈련 그리고 RSY 훈련 이 용어를 계승한 훈련이고요 2008년부터 이 키 리졸브 훈련으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2012년에 전시작전권이 이제 그 우리나라 합참의장한테 이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은 훈련에 참가는 하는데 이제 미군이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규모가 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든 거고 어 그래서 현재 용어로 바뀌었어요 현재 용어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그 매년 3월 초에 실시하는 훈련 매년 3월 초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2011년부터는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 대비 훈련을 하는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대비 훈련을 해요 이 급변 사태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이거는 왜 성격 훈련 성격이 바뀌었냐면 그러니까 2010년에 내가 군대 복무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요 막 그런 이제 원래 처음에는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국지전 전면전 이런 거에 대비한 훈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북한이 현실적으로 국지전을 할 수 있을지도 좀 약간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북한의 상황이 북한이 지금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니라고 봐요 북한이 맨날 그 맨날 선전을 그렇게 막 과시를 하는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북한은 이게 그 이제 네 안녕하세요 그 영상으로 선전하는 모습은 막 뒷딱한 무기 막 지나가고 막 이렇게 인민군 경위하면서 막 그 뭐냐 우르바 경위하고 막 이런 거 보이잖아요 막 발을 엄청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걷고 막 그런 것만 막 그 뉴스에서 보잖아 근데 그거는 그냥 그 분열 음 그런 그 열병식 이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열병밖에 안 돼요 음 그런 열병 행사 이런 거밖에 못하지 실제로 북한이 전투력이 좋을 것이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국이 현재까지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이 강해서 그렇지 미국은 전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 그래서 한 나라에 모여있는 군사력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탑 몇 위 안에 들거든요 어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 영향이 됐는데 사실 이게 안 좋은 건 게 사실 우리나라가 그 영토나 인구수에 대비해서 군사력이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물론 이게 북한하고 그 휴전관계인 이 약간 그런 애매모호한 그 대치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사력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음 우리 지금도 예비군 동원 예비군까지 동원하면 한 한 60만 명 동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0만 명이에요 우리가 예비군까지 합해서 60만이에요 현역병은 아마 우리가 현역병은 한 한 10만 명은 넘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원래 키 리절브 훈련은 매년 3월 초에 했거든요 매년 3월이 되면 그래서 막 그 상급 부대들은 막 훈련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군수부대니까 훈련을 안 했거든요 그 키 리절브 여기는 참가 대상 부대는 아니었어요 몰라 사령부는 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린 대대는 안 했어요 대대는 안 했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대장이 소대장이 그 대대의 교육 훈련 관련한 그 업무를 겸임하는 그 교육장교였었기 때문에 교육장교를 겸임했어요 대대의 교육장교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그 업무상 그 또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 육군단 본부로 K-R 훈련을 개인적으로 하러 갔다 오더라고 총은 안 갖고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총도 메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총을 그 총을 우리 부대에다가 그 파견 형식으로 넣어놓고 훈련을 하러 가더라고 파견으로 넣어놓고 갔어요 그래서 파견으로 넣고 갔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거기 가서 파견 훈련 변습 훈련 뭐 이런 거 배워놓고 나서 근데 이제 원래 그 부대 소속은 아닌데 이 K-R 훈련을 하고 나면 이게 한 일주일짜리 훈련이거든요 이게 보통 한 일주일짜리 훈련이라서 그 이게 한 일주일짜리 훈련이라 이게 그 뭐냐 일주일짜리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 그 훈련이 끝나면 평일 이틀을 전투 휴무 그냥 쉬는 거예요 군대에서 전투 휴무는 진짜 휴일이거든요 전투 휴무라 하면 기상 아침 7시 기상이 아침 7시고 점호는 활동복 점호고 음 그러면 이제 그날 일과를 안 보죠 어쨌든 전투 휴무라는 게 상당히 좋은 건데 근데 사실 전투 휴무더라도 참모부는 이래요 내가 해봐서 알아 자 그리고 그 2018년 2018년에 한정해서 이때 훈련이 3월이 아니라 4월로 연기가 됐어요 이거 훈련을 연기한 이유는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에 있었고 패럴림픽이 3월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평창올림픽 때문에 이 일정 때문에 패럴림픽은 끝나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원래 패럴림픽 일정하고 키 리졸브 일정하고 겹쳤는데 이게 미뤄졌어요 음 근데 이거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북한 선수들하고 이제 북한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훈련 안 하겠다 음 그래서 훈련 일정 바꿔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때 북한 우리나라 와서 참가하고 그 뭐냐 우리나라 와서 참가하고 그 다음에 뭐냐 그 아이스하키는 아예 단일팀으로 떴죠 음 그리고 이제 2019년 2019년부터는요 키 리졸브 원래는 독수리 연습이었는데 동맹 연습으로 훈련 명칭이 바뀌고 그리고 훈련 규모가 더 줄었어요 왜냐면 이게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계속 있긴 있어요 주한미군이 있긴 있는데 그 원래 용산에 있었던 주한미군 부대가 지금은 저기 평택의 송탄으로 통합이 됐죠 지금도 송탄에는 있어요 송탄이 사령부에요 그 미군 사령부는 송탄에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그 이 규모는 좀 축소가 됐다 그리고 이제 외교 관계와 관계 없이 유사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요 이제 연간 군대 훈련 중에서 진짜 정리적으로 실시된 훈련이 있거든요 우리 그 군대 가면 꾸준히 하는 훈련 있잖아요 일단은 그 뭐냐 일주일에 한 번씩 병기본 훈련하고 그 다음에 중대전술 훈련 분기에 한 번 하고 보통 야간 병기본 훈련 한 다음에 한 번 하지 음 그 야간 병기본 훈련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야간 사격도 하고 주간 사격도 하고 음 그 그 다음에 중대전술 훈련 분기에 한 번 그리고 대대전술 훈련은 원칙상 반기에 한 번이에요 반기에 한 번인데 보통 우리는 전반기 대대전술 훈련은 혹한기 훈련으로 대체를 하죠 동계전술 훈련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계전술 훈련이 아닌 일반적인 그 대대전술 훈련은 이 보통 가을쯤에 하죠 그래서 대대전술 훈련은 후반기 그래서 대대급 전술 훈련은 보통 3박 5일을 하죠 월, 화, 수, 목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뭐냐 목요일 오후에 행군을 하거나 목요일 밤에 행군을 해서 뭐 뭐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아침에 행군이 끝나면 그 금요일 오전까지는 쉬고 금요일 오후에 이제 훈련 후에 이제 정비하는 시간 있죠 그 훈련 물품 다시 갖다 정리하는 거 그런 시간이 보통 있죠 정비일 그런 정비일이 있고 음 어쨌든 네 그런 어쨌든 보통 그 대대급 훈련은 5일짜리로 해요 그리고 중대전술 훈련은 보통 그 3일짜리로 해요 중대전술 훈련은 3일짜리로 하는데 그 그래서 중대전술 훈련은 아예 첫날부터 부대이동을 해요 대대전술 훈련은 부대이동이 두번째 날인데 어쨌든 부대이동을 하고 그 그 다음에 이제 부대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두밤을 자요 부대이동을 하고 두밤을 자고 그 다음에 행군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뭐냐 이 부대이동을 어쨌든 그 부대이동을 했는데 내가 혹한기 했을 때는 그때 눈이 엄청 내린 직후에 혹한기를 해가지고 원래 혹 그 부대이동을 한 그 탄약구 장소가 엄청 눈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령부 탄약과장이 그 니들 잠은 생활관에서 보일러 틀고 자라 잠은 생활관에서 자라 해가지고 뭐 그래서 네 그래서 생활관에서 잤어요 잠만 생활관에서 자고 그 다음에 뭐냐 아침 식사하고 그래서 아침 식사를 아침 식사를 거기서 했어요 그 아예 아침 식사를 병사 식당에서 하고 병영 식당에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생활관으로 와서 잠만 잤지 그랬어요 그랬고 어쨌든 이 키리졸부 훈련은 연간 군 훈련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훈련이에요 우리나라에게는 자 그럼 이제 개성공단 그래서 2005년에 입주를 했던 개성공단이 이 참여정부 시절까지는 괜찮았어 참여정부 시절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그 이명박 씨가 집권을 했을 때 2013년 4월에 피해세가 돼요 2013년 4월에 이 공단이 이제 피해세가 돼가지고 개성공단 입경을 차단을 해요 아 물론 출경은 허용해요 출경은 허용하는데 입경을 차단을 해요 그건 이제 계속 나가기만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때 북한이 먼저 차단을 해버리니까 그 이때 이제 김양건 씨가 저런 말을 했죠 남조선 보수당국이 개성공업지구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여 사태를 험악하게 몰아간 것으로 하여 공업지구의 운명이 경각에 이르게 됐다 라고 했고 그래서 4월 9일에 북한의 근로자들이 다 결근해버려요 안 나와 그러니까 북한의 근로자들이 이거는 이제 북한 위에서 지시가 내려가면 결근해버리는 거야 응 근데 이제 이 개성공단을 입주를 하면서요 그 아무래도 그 입주 기업을 이제 입주 기업이 물건을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품을 납품을 이제 받는 이제 기업들이 해외 기업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황을 이해를 해줘요 그런데 인도의 바이어가 그러니까 인도 쪽의 바이어가 납품 계약을 파기를 해요 하면서 투자했던 설비도 내놔라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바이어가 최초로 이 뭐냐 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으로 해서 이제 발을 빼기 시작한 거야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2013년은 이제 박근혜 씨 시대죠 그래서 4월 26일에 남아있던 남한쪽 근로자들이 다 철수를 해버려요 그리고 원래는 이때 그 모두 철수 결정을 하고 바로 왔어야 됐는데요 5월 2일이 되어서야 남은 사람들이 모두 다 귀환을 하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수금 문제가 있었어요 미수금 문제로 이제 돈 관련 문제 중요하죠 이 돈 관련 문제를 해결을 하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늦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9년 만에 이 공단이 잠정 폐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근로자 5만 명 중에 다른 지역 출신들은 아예 고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음 고향으로 보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고향으로 보내버리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자 뭐 그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2013년 9월 자 2013년 9월의 경우는 네 약간 이제 재가동을 하기는 했는데 남북한 당국이 폐쇄를 해버리네 음 남북한 당국이 그러니까 폐쇄를 이후에 이제 남북한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냐면요 책임 서로 떠넘겨요 음 니들이 먼저 차단을 했지 않느냐 뭐 아니다 뭐 음 니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차단을 한 것일 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서로 남탓하지 서로 남탓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반출 문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싸우고 하여간 싸울 핑계거리는 그냥 누구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그 남한의 통일부하고 이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제 이런 그 기관들이 대립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이지만 북한은 판문점에 있었던 이 통신망을 그 차단을 해요 그래서 북한 건물이 판문각이고 이렇게 북한의 건물이 판문각이고 그 우리나라의 그 건물이 자유의 집이잖아요 이 자유의 집인데 그 어쨌든 네 거기 사이에 원래 통신망이 서로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차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8월 6일에 유니세프가 북한에 원래 한 600만 달러 정도를 지원한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8월 14일에 극적으로 타협을 했고 그리고 이제 9월 2일에 정부가 북한에 84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 하고 약속한게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밝혀지는데 이 과정에서 이 8월 6일에 유니세프가 지원했던 이 금액이 600만 달러가 아니고 사실 좀 더 줘서 740만 달러를 줬다 약간 이렇게 알려졌어요 어쨌든 그래서 북한이 돈 주니까 공단 다시 열었어요 물론 유니세프가 이 지원을 했던 목적은 북한의 의료시설 개선과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지만 과연 북한이 그거를 거기에다 온전히 썼을까요 못 믿죠 어쨌든 공단은 9월 16일에 다시 가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한 4월에 폐쇄해서 9월까지 한 4달 반 정도 폐쇄가 됐었는데 정확히 한 5달 한 4달 4달 정도 폐쇄가 됐는데 뭐 공단은 다시 가동됐어요 그랬는데 자 이제 2016년 박근혜씨하고 최서원씨가 국정농단이 그 드러난 그 완전히 그 썩을대로 썩어서 드러난 해죠 그래서 북한의 광명성호 발사 도발에 대해서 그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데 그 광명성호라고 위성을 쏜거야 근데 이제 광명성호는 지금도 우주 궤도 어딘가로 돌고 있대요 음 근데 이게 북한이 광명성호를 발사한 목적이 뭐 방송 통신 이런거 목적이라기보다는요 군사적으로 이용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대응을 하는건데 그래서 2월 10일 통일부 발표에 의해서 그 공단을 가동 중단하겠다 그래서 며칠 안에 철수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북한의 그래서 북한의 무력 도발 심화 동향에 따라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서 한국전력은요 정부가 그 공단의 가동을 중단하겠다니까 한국전력도 어 그래 그럼 우리도 단전 해가지고 그 바로 파워 이 전력 공급 스위치 내려요 스위치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그 월고저수지 시설 이거 가동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성공단을 돌리기 위해서 산업용수가 필요하니까 저수지를 만든거에요 월고저수지를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한전이 전기를 끊어버리니까 북한이 그래 어 우리 발전소 돌려야 되잖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네 자체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자체 발전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2월 11일에 그래서 북한도 그 공단 폐쇄를 선언을 하고 군사 통제구역을 선포를 하죠 군사 통제구역 선포 그래서 이제 22시 2분에는 그 개성에 있던 국민 280명이 이제 전원 이제 그 입경을 끝냈어요 전원 이제 입경을 완료해서 그 그날 밤 그 그날 밤에 철수가 끝났어요 근데 이날 밤에 갑자기 들어오게 되니까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중단을 결정한 시점이 설날 연휴였고 그래서 그 그 한 번 한 번 그 국경을 이제 한 번 우리나라 그 한 번 한 번 한 번 남한 땅으로 입경을 하면 다시 북한 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 여기서 이제 다시 그 진짜 차에다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물건들 컴퓨터 컴퓨터 아니면 귀중품 이런 것들은 다 차에다 꾸역꾸역 싣고 차에다 진짜 넣을 수 있을 만큼 넘고 트럭에 엄청나게 적재를 하고 그렇게 막 묶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온 거고 이 그래서 이 공단에 두고 온 설비 완제품 이런 재고 자산만 해도 8천억 원이 넘었어요 재고 자산만 8천억 원이 넘었는데 이거를 북한이 냅두고 있는지 북한이 쓰고 있는지 이거는 알 길이 없고요 그리고 그 현 시점으로 근로자 당시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던 근로자들 중에서 80%의 1600명이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해요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 권고사직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개성공단 때문에 피해받던 근로자들 아니면 사업자들 요즘 계속 시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6년 2월 15일 이때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원유철씨는 우리나라도 이제 핵 갖자 핵 만들자 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했어 그러니까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씨는 아 이거 전혀 당론이 될 수 없어 이건 지 개인의 생각이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어 거에 대해서 이제 여부를 물어보니까 여론이 있었어요 찬성이 67.7% 반대가 27.4% 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그렇게 도발을 하는데 우리도 그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지 못하게 미사일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정치인들 대부분이 그래 사드 사드 배치하는 건 좋아 배치하는 건 좋은데 내 지역구는 안 된다 자기 출신 지역에 다 반대한 거야 근데 결국 이제 성주군이 배치가 됐죠 그래서 지금 그 성주 하면 다들 제일 먼저 기억나는 단어가 사드잖아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 2월 19일 그래서 개성공단이 입주했던 기업들이 그 이제 어떻게 대체 부지는 또 써가지고 또 뭐냐 아니 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 살려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 위치들을 임대를 해줘요 그걸 임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18일 버락 오바마가 대북 제재법을 서명을 해요 대북 제재법을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엔 본부가 유엔 헌장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이때 우리나라 대표부의 차석대사였던 한충희씨가 북한이 계속해서 안전보장 이사회의의 결의를 위의한 것은 유엔 헌장에 대한 모욕이다 그래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해요 그리고 이 근데 이제요 일부 학교가요 교복 공동구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 중에서 학교 교복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거든 학교 교복 만드는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교복 공급 대란 하필이면 이 2월에 공단이 철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2월이면 열심히 그 교복 공동구매해서 만들어야 될 시기거든요 어 교복 공동구매 해가지고 그 교복 선주문 해가지고 교복을 나눠줘야지 그래야지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잖아 교복 입고 등교를 할 수 있는데 이 교복이 납품이 안 돼가지고요 결국 교육청의 지시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게 허용이 됐어요 그렇고 그래서 사복 입고 등교하는 게 허용이 된 해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2월 23일 원래는 이제 이날 사드배치 협의와 관련해서 한미공동실무단 운영 방안 발표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원래 이날 오후에 발표 이날 오전에 발표하게 돼 있었는데 급연기를 했어요 엠바고 시간까지 기자들한테 줘놓고 몇 시 이후에 보도해주세요 해놓는데 발표를 안 했으니 보도가 됐겠어요 급연기됐지 음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테러 방지법 원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 필리버스터 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이때 더민주도요 테러 방지법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좀 세부 내용들 약간 이런 거를 조금 이 이런 거를 조금 약간 그 손을 보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된 거야 음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필리버스터를 2월 23일 19시 5분부터 3월 2일 19시 32분까지 이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요 일단은 그 자기 발언 순서가 있을 때까지는 자리를 뜰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보통 이 필리버스터 하는 사람들이요 구두 신고 있으면 이게 힘들다고 해가지고 다들 운동화 신고 필리버스터를 한 거야 다들 운동화를 신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 운동화 신고 필리버스터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했냐 그 운동화를 신고 했고 그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했냐면 어쨌든 보통 그리고 이제 진짜 막 진짜 무제한 토론을 하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그 정치를 하기 전에 본업들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전공이 뭐였는지 이런 그 의원들의 전문성을 뭔가 다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야 이 필리버스터가 그래서 그 의원들의 약간 그런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연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설이 되게 길어요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그 연설이 엄청 길고 그 몇 시간씩 막 얘기를 한 사람씩 최소 한 번 이상씩 그러니까 혼자서 막 여러 번 발언할 수는 없으니까 힘들죠 그래서 한 번 얘기할 때 엄청 길게 하고 그래서 막 밤새서 새벽에도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그 필리버스터가 이제 그 방송이 되는 동안 진짜 그 이거와 관련해서 그때 아마 그 방청객도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보통 이 필리버스터는요 뭐 법안 발의 법안이 이미 상정이 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는 취지로 보통 필리버스터가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 이 필리버스터를 해도요 보통 법안이 발의된 거 통과를 막기는 힘들어요 음 왜냐면 그 국회에서 상정한 의제 자체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파기할 수는 없어요 그 국회의 선진화법에 의하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 이런 문제 때문에 음 이제 그러나 어쨌든 이때 결국 이 테러 방지법은 통과가 돼요 결국 이때 통과가 되고 어 그쵸 근데 이 2016년 봄에 있었던 이 필리버스터가 1년 뒤에 대통령이 잘릴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이 필리버스터 이후 진짜 정확히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대통령 잘렸잖아 타면 됐잖아요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필리버스터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개성국단이 폐쇄된 그 이후 2016년 겨울 이 이때 이때 이제 2016년 가을에 이 박근혜씨의 뒤에 최서원씨가 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아주 국정을 말아먹었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서원씨가 구속수사가 됐죠 그래서 최서원씨가 구속수사를 한 상태에서 이 개성공단 폐쇄 역시 최서원씨에 의한 결정이었다 그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최서원씨 이때는 이미 이름을 이미 최서원으로 개명을 한 상태였고 당시 이름은 최순실이었죠 자괴감 보톡스 주사주사 순실이 자 그래서 개성공단기업 피의대책위원회가요 최서원씨를 검찰에다 고발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때 당시 탈북한지 얼마 안됐었던 태용호씨 있죠 태용호씨는요 이때 탈북했다가 잠깐 이름을 태구민으로 바꿨다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면서 이름을 다시 태용호로 돌렸어요 이번에 국회에 들어갔죠 이 사람 그래서 태용호 의원이 이 당시 했던 말이 개성공단은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들이 대북체제에 따라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남겨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때 북한이 광명성 발사하고 그런거에 대해서요 사실 그래 우리가 사드 배치한거 자체는 괜찮다 이거야 그거 자체는 괜찮다 이건데 이때 성주군이 엄청나게 반발했죠 왜 하필 우리냐 하면서 자 그럼 그 이후에 개성공단 북한이 지금은 수력발전소를 자체로 건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부 혁신위원회에 의해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이었던 김규현씨가 그때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홍용표씨한테 어 우리 대통령 지시입니다 하면서 철수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이때 당시에 갑작스러운 중단은 우리가 피해가 적지 않다 하고 지적을 했는데 국가안보실장하고 외교안보수석은 대통령이 지시하셨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변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협박을 한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일부가 알겠어요 철수할게요 이렇게 된거야 그리고 그 뒤에 최서헌이 있었다는거지 어쨌든 그래서 2016년 개성공단의 중단은 공식 의사결정과정이 없었던거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회의가 없었던거야 그런거 없이 최서헌이 최서헌씨가 박근혜씨한테 이 기회의 공단 철수하자 이런얘기를 했고 그래서 박근혜씨가 구두지시를 했고 개성공단 정면 중단이 그래서 2016년에 결정이 된거에요 그래서 네 이 과정엔 그 2016년 철수의 이 과정에는 최서헌씨가 있었다 음 최서헌씨는 2016년에 이미 그 이름 최서헌으로 개명을 한 상태였어요 음 그런데요 사실 이게 국제사회에서는요 당시에 개성공단 폐쇄조치 자체는 지지를 하는 상황이었고 우리나라도 개성공단 위험했으니까 그 철수하는거는 맞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렸고 이때 설날 연휴에 갑자기 철수했어요 설날 연휴에 철수를 했고 그리고 사실 이때 사드베치 관련된 여론도 사실 찬성은 많았어 다만 정 이제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군은 안된다 음 우리 지역군은 안된다 우리 지역군은 안된다 뭐 이랬었는데 그 뭐시냐 막상 성주로 결정되고 나니까 성주군민들이 왜 하필 우리 동네냐 이렇게 된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안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은 다 비스무리하게 갔어요 2017년 대선까지도 그런데 좀 당별로 의견차는 있었지 자 그러면 북한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개성공단 어땠을까요 그래서 북한 북한의 정권은 모르겠는데 북한의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개성공단이 진짜 꿈의 직장이었대요 왜냐하면 그 북한의 일반 직장인들이 북한 돈 기준으로 월급이 2천원에서 3천원밖에 안됐대요 한달에 남한 돈으로 환산했을 때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밖에 안되요 음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밖에 안되요 그리고 그 북한이 그 그래서 북한의 일반인 한 사람당 월급을 120달러를 준거에요 120달러면요 그 사실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월급이 되게 싼거에요 여러분 120달러면요 한 14만원 정도 하나요 한 14만원이지 않나 우리나라 돈으로 15만원도 안되요 근데 솔직히 그러면 15만원이면 우리나라 그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거의 주급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최저 주급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그 우리나라 우리 북한인들한테 줄 때 현찰로 달러로 준게 아니고 특별상품 공급권으로 그 얼마 상당에 해당되는 특별상품 공급권으로 환전을 해서 지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배급이라는 게 있죠 북한은 배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돈 돈 있다고 해서 사고 싶은 거를 맘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품 공급권으로 바꿔줘줬대요 음 어쨌든 그리고 이제 2018년 2018년에는요 남북정상회담 3번 있었고 북미정상회담도 있었죠 그래서 이때 판문점 회담 판문점에서 회담 2번 있었고 그 다음에 평양에서 회담 1번 있었죠 그때 백두산 갔다 왔지 그래서 평양 공동선언에서는요 조건이 가능한 때 어 공단 재개하자 음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판문점 선언을 한 이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를 하게 되죠 음 근데 이제 2019년 이때 관계가 더 좋아지니까 김정은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할 용의가 있다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결렬이 돼요 그 이후 개성공단에 입주를 했었던 기업인들이 국제적으로 지금 막 미국도 가고 그래가지고 공단 좀 재개해주게 대북제재 좀 풀어주세요 하면서 안되는 영어 막 써가면서 막 국제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대요 하지만 현재 세계의 여론은 썩 좋진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입장에서는 북한한테 지금 퍼줘서 뭐하냐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북한한테 후하게 대해주는 편이에요 거다 이제 2020년에 코로나19가 터졌죠 그래서 마스크 생산을 개성공단에서 하자는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올라와요 그래서 취지 자체는 공감은 해요 다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것이 힘들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개성공단이 2016년부터 4년 동안 멈추고 있었기 때문에 4년 이상 멈추고 있었던 설비가 다시 가동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전원을 안 켰다고 해도 고장이 나 있을 수 있거든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4년 동안 기계를 안 썼어요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개를 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설비를 다시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고쳐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냐 공단이 폐쇄되어 있는 동안 북한 애들이 저걸 그 뭐냐 우리가 남겨놓고 왔던 그 설비들을 갖다가 쓰고 있을지 누가 알아요 갖다가 녹여가지고 엿받고 먹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위험한 문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이 현재 방역사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물며 외국에서 들어오면 무조건 2주 자가격리시키는 와중에 그러면 개성공단 갔다 오면 무조건 격리해야 돼? 그런 문제도 있죠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이 이 이 이 감사합니다.